자 딴 놈, 딴 놈 해봅시다 얘는, 말하면은 아까 개처럼 그 지랄은 안하는데 볼트 두배 근데 얘는 박자가 어그러지면 될까? 근데 말하면서는 이건 좀 앱한 것 같다 아오! 아오! 뭘 쏘요? 아, 이 무기? 어, 아저씨 목소리라고 들리는데? 아, 참 힘이 없는 것들 이게 뭐였지? 아, 참 힘이 없는 것들 소 Я screamed 아우! 뭐했다고 체력이 아 차라리 저게 더 나을라나? 아 근데 지금 3배속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스크립트모더 네크롱 했더라구요 오 좋아 세력 아이씨 박! 좋은거 같았다 아 이소린 아니 평소 같으면 좋은템이긴 한데 얘로써는 배수를 유지할 수 있느냐니까 아이씨 아이씨 더 어려운거 모르겠다 근데 정신없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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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프는 이미 깼어 어 깼어 또 물렸어 그걸 또 버렸어 아이씨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씨 아이씨